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저희는 아직 커랜드 기간인데 오늘 보건소 가서 RT-PCR 수아 테스팅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첫 번째 검사는 도착한 다음날 바로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검사예요. 오늘 검사 결과가 네거틱으로 나오면 내일 12시 넘어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지겹다 지겹다 해도 시간은 잘 흘러가냐. 집안에 막 좁디좁은 집에만 처박혀 있어도. 형기 내일 커랜드 끝나면 뭐 할까 해요? 뭐하고 싶어요? 어? 여기 지금 뭐하고 싶어요? 밖에 나오니까 좋은가봐요.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밖에도 나오고 보건소 가고 있어요. 광진보건소 검사소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피자 검사를 위해서 구청에 왔는데 오랜만에 저희 아들 주민번호를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러 왔습니다. 이런 한국분들이야? 익숙하죠? 저희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지금 조금 전에 온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문에 걸려있어서 이렇게 구호물품이라고 하기는 뭐예요. 제가 기존에 들었던 구호물품은 식자재나 먹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위생용품이에요. 위생용품 위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어서 세 개가 왔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다 똑같고요.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거는 쓰레기 봉투 같은 건데 이게 종량제 봉투를 대신하진 않고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좀 안내 사항이에요. 이 폐기물은 간염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격리 중이니까 혹시라도 코로나에 간염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한국의 경우에는 저희 또 영상을 보고 있는 또 필리핀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참고를 하자면 한국은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종류대로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무조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쓰레기를 버리는 게 필리핀에서처럼 그렇게 막 버리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음식을 섞어서 버리면 안 돼요. 음식은 또 음식용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쓰레기가 있잖아요. 이 봉투 자체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따로 또 있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그렇게 안내문이고 그리고 이건 이거는 뭘까? BT 크리넥?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잖아요. 스프레이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뿌리고 막 테이블 같은 데 뿌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말 차단 마스크 성인님 그러면은 아이 거는 아이 걸로 넣어주셨나? 그리고 이거는 통지서는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려야 돼요. 이메일로 그리고 손 소독대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계 이 온도계는 저희 집에 무진장 많네요. 저희 아이 어릴 때 병원에서 준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총 4개가 있네요. 그리고 똑같네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썰렁하죠? 이게 다입니다. 식품 같은 걸 기다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 듣기로는 그런 식품이나 그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기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더 이상 기부할 게 없나 봐요. 너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원인은 이유는 모르겠네요. 식품 같은 게 오지 않는 이유는 아무튼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잘 못해봐야죠. 물건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지금 이거 자가진단 키트가 하나 들어있네. 하나 이게 두 세트가 들어있나봐요. 투 테스트 킷 항원 자가검사 비관검사 15분 결과 판독 이렇게 돼있네요. 이건 어떻게 돼있나 한번 뜯어볼게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일단 넣을 수 있는 봉지가 두 개 그리고 솔루션 투브 노즐캡 그리고 테스트 그다음에 이게 면봉인 것 같아요. 이게 면봉식으로 돼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가이드입니다. 이런 게 들어있네요. 이게 자가검사 하는 게 최근부터 줬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받았다고 제가 못 봤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이면 학교를 가야 돼서 이제 한글 쓰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름 먼저 쓰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그리는 수준인데 예전보다 이제 연필을 좀 잡는 게 힘이 좀 생겼네요. 다른 또래 아이들은 한글을 다 떼고 입학한다고 하던데 저희 아이는 지금 뭐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잘할 거예요. 저희 아이들 아이는 응? 그치야? 김연기 얼마나 잘하는데요. 화이팅!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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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